흑석동 고등학교 유치를 위한 이전 협상이 다소 지지부진한 가운데 학교 신설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신설의 제일 큰 난관인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인데, 만약 이전이 불발된다면 신설로도 선회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최미연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 신설을 위한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소규모 학교 설립에 대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되는 겁니다. 사업비 3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학교나 통폐합 여파, 공공민간 재원으로 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등 학력 인구 감소와 학교 부족을 위한 대응이 유연해졌습니다. 고질적인 고등학교 부족 지역인 흑석동에도 학교 신설을 위한 큰 장애물이 하나 덜어진 셈.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릴 건립기간이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면 3년에서 4년까지 늘어나는데, 이번 새로운 조항이 신설이 되면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빠르게 건립할 수 있는 요건이 입법 요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흑석동 고등학교가 신설로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고 보기는 이릅니다. 동작구는 여전히 관악구 공립구 이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기존 학교 부지를 교환받으면서 재원 확보를 하고 이것을 발판으로 학교와 지역 발전까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작구가 아직 신설보다는 학교 이전에 더 무게를 두고 있지만,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흑석구 유치를 위한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다는 평가입니다. HCN 뉴스 최면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